이른바 요즘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장악문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지시를 했거나 말하자면 결과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 편성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가령 진행자를 교체해라 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 할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지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건인데요. 이게 지금 2017년 11월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입니다. 이거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여론팀 소속 문건 작성자가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수석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요.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안 받았습니까? 글쎄 예상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밑에 국정원의 mbc 담당 정보수직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감한 내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만 보고됐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정보수직관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이런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다음에 그게 아니죠.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묻는 거지 왜 딴소리 하세요.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 이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만 딱 간단히 드릴게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나요? 저희도 취재할 때 취재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방향에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을 한 건데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네요? 수사 결론이?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그럼 못했나 보죠? 왜? 좋아요. 그 다음에 한 번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 볼게요. 자 VIP 전화경제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된지도 모르셔요? 아니 이런 정도가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예요. 이 안에 왜 선정을 했는지 아까 그러셨죠?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정권의 편을 들었는 게 있으니까 문제죠. 심지어는 방심의 보수 언론사들까지 대동해서 세부적인 공작까지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의 편에 세우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지금 다 부정을 하세요? 저 서면보고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요. 일상적으로 보낸 거를 구속실에서 대통령이 보고할 때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자꾸 여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그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었다니까요. 저런 보고서가 국정홍보수석실에 주문 없이 국정원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는 없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정절한 인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아마도 제가 짐작한 때는 당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정리해서 올린 거지. 정와대 수석이 뭐 하는지 대변인이 뭐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도 지금 대변인 하셨던 분 있고 제가 전후로 정와대 근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보좌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주문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홍보수속실에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만드셨냐고요. 나와 있는데. 밑에 실무선에서 의견을 정리해 보냈겠죠. 심지어는 검찰총장 후보자 3평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 보세요. 저 천 땡땡.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워낙 자기관리를 못했고 비밀이 많다.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대표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사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이 천 후보자가 사퇴합니다. 정보원 논의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했다고 그러셨죠?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적권의 편에 들도록 내나 협조 요청하고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 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 스핀 닥터란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KBS 이병수 사장 아시죠? 여기 스핀 닥터란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KBS 이병수 사장 아시죠?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 네? 전화 몇 번 하셨냐고요. 이병수 사장님한테요? 네.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 시민참여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2008년 10월에 이병수 사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모 아침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을 하셨지만요. 그리고 그분이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꿔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상한 수신료 센터 영업직으로 보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도 전화기를 작견해 주시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거 다시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게 사실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밝혀지면 방통위원님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아니, 뭐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말씀하신 그렇고 아니, 뭐 보여주신다면서요. 보여주세요. 아니, 증인을 지금 채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증인을 채택해서 당사자한테 얘기를 부를 테니까 만약 그게 사실로 그러나 이게 방송장학의 시도가 있을까 확인되면 방송장은 자기 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병순 사장님이 증언을 하셔야지 뭐 제보를 하면 다 사실입니까? 아니, 당사자가, 당사자가니까. 당사자니까 더 적격이 아니죠. 사장으로부터 확인하고 가는 얘기 안 돼요. 사장으로부터 내가 왜 이 진행자장이 쫓겨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요일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저는 당사자가 할 거니까. 네, 나중에 뭐 확인해보시죠. 확인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방송장, 기속장, 언론타, 당력치 사업.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랑 또 이 자리에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 방송에 대한 된 걸.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 정리해 주십시오. 민영배 의원님.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체크한 걸 받아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없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 스핀 닥터 얘기를 하려고... 경찰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답변할... 아니, 답변할... 네, 알겠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변 안 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정문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자, 이정문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자, 이정문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정문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자, 이정문 의원님. 자, 이정문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